베스트 일레븐을 꾸렸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보이질 않죠? 네 선발 라인업이 이제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 CG상에서는 외국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잘 통하려면 미드필드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장악력을 갖추고 자 주심의 휘쏠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어 볼이 살아있습니다. 자 연결이 됐어요. 다시 가운데 백성동 왼발 각도 왼발 슛 오우 날카로웠습니다. 백성동이 요즘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최근에 백성동이 폼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전남전도 이제 뭐 두 골을 기록할 정도로 맹활약을 했었고요. 다만 약간 경기를 주도하고 템포 자체에서는 약간 휘둘리는 감은 있었는데 자 브리킥 올라갑니다. 최고! 선정에는 성공이었어요. 어 위협적인 헤드였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 자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앙지역에 이제 숫자가 많아지는데 공을 받는 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백성동 백성동 개인전수로 돌파 백성동 백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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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면적으로 막은 건가 다시 한 번 보시죠. 아 백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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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에 예상하지 못한 선수가 드리브를 통해서 스턴트가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쪽으로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다 뚫어내고 득점을 했습니다. 지금 왼발 슈팅도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보시죠. 왼발로 지금 툭 방향을 틀어놨는데 여기서 송정영 골프트 타이밍을 완전 뺏었어요. 지금 사이드 스핀이 걸리면서 후반 시작하자마자 동시에 투입이 됐습니다.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 펼치는 흰색 상하이의 원정팀 충남 아살입니다. 오른쪽에서 돌파 시도. 황일수, 황일수. 반대쪽, 슛! 흘러나온 바, 슛! 끌어납니다! 골인 골! 고경민! 이게 바로 바뀐 포메이션의 효과를 좀 봤어요. 지금. 속도로 인해서 측면적을 완전히 열어제꼈고요. 열어제킨 상에서 뒤로 준 이 컵백 패스 너무 좋았어요. 첫 번째 슛은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고경민 선수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첫 번째 슛 실패한 거에 그냥 그치지 않고 계속 재차 달려들어서 마무릴 수 있는 것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일수의 돌파. 백성동. 자,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왼쪽에서 황일수. 황일수가 요리조리 페인팅. 반대쪽! 자, 미디어어어! 손발! 절악 슈팅! 천둥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자, 이후에 자, 보시죠. 반대쪽 크로스 연결 이 슈팅을. 지금 충남아산의 높이가 김찬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스도 공격이 가다 내렸습니다. 코너킥! 이광선의 헤더. 다시 박세지! 골! 반대쪽! 오, 이거 손가친 거 아니에요? 손에 부상을 입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강력한 슈팅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원래 왼발 킥이 정평이 나 있는 선수이긴 한데요. 제대로 왔어요. 네, 끼고 그 정도 역할에 좀 그치고 있습니다. 브루노, 헬키스다. 브루노! 다시. 자, 박세지 왼발! 왼발에 걸리면. 이 전반 같았으면 저 중앙에 있는 중앙 미스필더들이 보고서 바로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파악이 되면서 곧바로 패스가 나가주니까 태포도 굉장히 빨랐거든요. 자, 오, 슛! 김찬! 자, 지금은 수비방위가 황일수가 반대쪽으로. 네 개바 쪽으로. 자, 원터치로 네 개바 간대! 박기동! 아! 박기동! 이걸 놓쳤어요! 박기동! 여기서 네 개바가 반대쪽으로 연결을 했었는데 잘 줬어요. 그 전에 기가 올라갔어요. 네. 백전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자, 왼쪽으로. 황일수 쪽으로! 황일수! 경남의 공격. 자, 뒤로 연결합니다. 유지훈. 바로 뛰어집니다. 가만히 줬어요. 로켓은 볼. 오, 좋아! 골키퍼 정면입니다. 백성동! 자, 일단 볼을 소유했습니다. 문전첩을 연결. 슛! 공격. 약간 무뎌진 느낌이 있어요. 안산과의 경기도 결국. 이렇게 하다가. 물론 그때는 김선욱 골프가 정말 막판에 기가 막힌 선방들을 여럿 잘 해냈는데. 반대쪽. 황일수. 쇼. 자, 역기의 좀. 쇼. 고고리의 골! 고정민 선수가 한 번 더 해냅니다. 역전골입니다. 고경민. 네. 그리고 거기에 충남 하산 수비가 계속 휘둘리고 있었다는 것. 여기서 황일수 건드렸죠. 네. 이게 제어가 안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출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충남 하산이라. 네. 아, 집중력들 정말 대단하네요 경남 선수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들어가나? 지난 경기가 오버랩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헬키스트 반대쪽으로 갑니다 잡아놓고 다시 가운데로 브루노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습니다 브루노 오늘 자줌이 이끌어지네요 선수들이 자 박기동 수비수단 뒤로 연결합니다 고경민 한 번 접고 왼발 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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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골은 큰데요 2대0인데 다시 한번 보시죠 아 그렇군요 헤더는 이광선이었는데 고경민 선수가 마지막에 발로 김경민 오른쪽으로 개인 패스 연결 브루노가 중간에 끊어냈습니다 네게바가 바로 따라 붙으면서 반칙 이거는 카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카드 나오네요 네게바가 경고를 받습니다 붓지도 않고 상태를 일단은 정지시키고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거니까 아 이게 네게바가 레드카드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은범 선수의 선치골은 빛이 바라지겠네요 굉장히 멋진 골이었는데 뒤로 빙글 슛 아 이 벗어나네요 손정현 골키퍼가 그냥 볼이 가는 방향만 보고 있을 정도로 박희동 지금은 장수령 맞고 나갔습니다 주심의 휘쓸 소리와 함께 양 팀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리그 6위팀 경남이 최하위팀 충남아산을 상대로 주심의 휘쓸 소리와 함께